윤자연태 가 가서 신봉이 돼 분명히 지금도 문갑 저지르고 있을 거야 밀적 경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여기 BF에 계시죠 분명은 출중한데 사람이 뾰족해 어떻게 내 경호원은 내가 필요한 걸 매번 갖추고 있을까 활용해야 될 자원일까 멀리하는 게 장책일까 의심하시다면 연구소부터 파보셔야죠 좀 더 억울해하셔야 하잖아요 우리의 사회였어요 검증을 거치는 건 누굴 믿어야 할지 몰라서 아닌가요 경호원이야말로 돌변하면 제일 위험하니까 제가 지켜드려요 대표님한테서